여러분 카드 하나를 껐다 다시 켰거든요? 이거 보세요. 여기 지금 넣는데 샤크가 벌써 또 해먹었습니다. 이놈의 금손이 아닌 똥손 좀. 카드를 완전 담으면 똥손 대는 샤크이다. 잠깐 기쁘다가 슬픈다. 아니면 저런 맨날 카드. 샤크가 예약 판매되더라구요. 네, 여보세요. 뭐 보여 드려야 되는데. 친구들 이거 까서 아줌마 박스 주고 가야 돼. 갈까? 갈까? 샤크? 샤크입니다. 어제 배틀리전이 손에 판매됐는데요. 서울 같은 경우에는 카드샵이 예약 판매되더라구요. 거기는 안전하게 예약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 카드로 구해왔거든요. 아,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왔다 갔다 걸어서 그런지 좀 병이 나가지고 어제 바로 영상을 찍어 드렸어야 되는데 못 찍어갖고 오늘 찍게 됐거든요. 신제품이 나는데 두 박스 정도는 까줘야죠? 샤크와 샷바 각각 한 박스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지금 비닐이 까져 있죠? 요 비닐 까져 있는 애는 요즘에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. 그래서 카드샵 같은 경우에는 요 비닐팩을 다 뜯어 갖고선 이렇게 팔거든요. 자, 첫번째 박시, 샤크 번져. 일단 C-HR 로즈레이드 나왔으며 다음 거는... 아, 일반카드야. 오! 히스위 모크라이퍼 V 이게 히스위 지방이라서 그런가 오 전 안나왔는데 찬란한 개굴 린저 전체적으로 흘러내요 되게 멋있다 멋지게 멋있어 그 다음은 또 아무것도 없는 일반 카드 아 꽝 마차래 롯게 롯게 썬 나왔고 마지막으로 오! 신비로 오! 얘 신포켓몬이었는데 히포포터스 나온다는데 뒤에 또 히포포터스 오! 히스위 블레이범브리 오! 오! 샤카가 금속인거 같네 뜯으면은 무조건 포켓몬볼 모양 홀로가 있네 아니면 저 찬란한 요런거 나오니까 오! 한카디아스 난천 CSR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트레이더랑 몬스터가 이렇게 같이 있죠 오! 저 대박 나왔네 얘는? 응 시장만 딱 보여드릴게요 히스위 대검기부입니다 자 연! 아! 지안시 샌델라 아울로 오! 다섯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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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하다 CHR 샌델라 마지막은 아 그냥 파염네요 오! 신비로 CHR 신비로 아쿠스타보이 자아 주아 오! 오! 앙카디아스 V 아! 에프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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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스위 모커메이퍼 V 스타 오! 오! 엘레이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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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스위 대검기 V V 스타 오! 오! 오 오! 비디리온 V 다음 오! 오케이 오 뭐야 우리 아 V dieta 히스위!!) V 스타 약간 슈퍼레용 같은데 present 샹달라 CHR 신비옥 CHR 그 다음에 캐르디옹 CHR은 잘 나온다 기본적으로 카드가 많이 들어있는데 오 아파트 맞네 블레이벙 VST 판카리아스 V 아쿠스타보이 아쿠스타보이 좋은거 같아 다음패 뭐다 하소다 접목 슈퍼레어 샤카가 카드를 요즘 안고기니깐 뭐다 하소다 접목 슈퍼레어 오 샤카 요즘에 샤카가 금전이라니깐 샤카가 요즘에 아 몸발이 안좋아 일단 CHR CHR 하나 나왔구요 아빠 위에 남았거든 아우 블레이벙 V 이거 샤카 차가운거인데 anomalous 으어어엇 안돼 또 나왔어 CHR CRYLUS H-CHR 오 샤카가 오 요건 또 은색으로 돼있는 파이팅! 이거 나왔습니다 일반 마지막 한대 하나 둘 셋 나도 한번 가즈아 오케이 아빠 먼저 보여주세요 빨리 돌려 오 꽉 맞으십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C대감기 V 마지막엔 V로 장식합니다 가격이 비싼데시 레어카드가 많이 나와서 만족하고요 다음에는 덱덱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